이 말인즉슨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직구를 하지 못하게 막는다 라는 조치를 시행한 것 같습니다 위에 제품이라는 게 보통 유아용품 그리고 전기 생활용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5월 19일날 이놈들이 말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지쩌대로 하겠다 말은 이상하게 안 돼요? 지쩌대로 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너무 반대를 하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약간 꼬리 내리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네요 그러고나서 오늘 5월 20일입니다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주말간 폭풍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맞아요 인사도 안 하고 벌장말이 없이 그죠? 너무 놀래가지고 뭘 놀래요? 놀랄 게 뭐 있어? 주말에 다 마무리가 거의 된 것 같긴 한데 마무리가 된 거 맞아요? 사실상 철회 이런 말은 언론사에서 그냥 한소리예요 완벽하게 철회했다 이런 것도 잘 없던데? 뭔 얘기를 하나 싶죠? 그러면 주말 동안 아주 뜨거웠던 이슈에 대해서 한번 기사 읽어보시고 한번 얘기 나눠보시는 거 아니 너무 뜨거워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뜨거운 거야? 오늘 내가 단톡방 폭발하는 줄 알았어요 이거 어떻게 이런... 국가는 잘못한 게 없죠? 그러면 이 신문 기사를 또 읽어보라고요? 이거 뭐야? 이건 5월 20일이면 오늘 5월 20일 아니에요? 새벽에 올라오는 기사님 잠도 안 자고 기사를 쓰네 KC 인증 없으면 직구 금지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한 정부 멋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국무조정실 국무위차장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랏 일을 하시는 분 나랏... 아... 안녕하세요 자 이런 좋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또 정부 정책을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정부가 유모차, 왕구 등 80개 품목의 국가통합인증마크 KC 인증이죠 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은 직접 구매 그러니까 직구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가 사흘 만인 19일 사실상 철회했다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는 16일 발표를 놓고 직구 원천 차단 논란이 불 꺼지자 안정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6월부터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진화해놨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KC 인증 없이 직구를 금지했다가 반발이 일어나니까 6월부터 바로 하기는 좀 그렇고 점차점차 한다는 소리네요 맞죠? 맞습니다 그래 그래 맞아요 그래서 이거 양면 아니고 정부는 직구 안정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한 KC 인증에 대해서도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렇죠? KC 인증이 사실 좀 문제가 많아요 저희 구매대행 업자들은 미국에서 지금 이거 인증을 받는 게 있거든요 미국 인증 받는 게 있고 유럽 인증 받는 게 있어요 예 뭐 CE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인증을 원래는 전 세계가 호환이 되는 게 참 좋아요 뭐 한 군데서만 받으면 다른 데에서도 팔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 KC 인증은 1단계만 있는 게 아니고 2단계까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2단계 인증이 있는 나라랑만 호환이 되는데 그 호환되는 나라는 하나다 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일 많은 미국이랑 유럽 이쪽에서 인증을 받아도 우리나라에서 팔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또 KC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제가 KC 인증을 직접 받아보면 최소 300만 원에서 많게는 막 몇 천만 원씩 들어가요 그럼 그거를 갖다가 KC 인증을 받고 들어와가지고 병행 수입을 해가지고 자식으로 해가지고 판매를 해야 되는 건데 많은 KC 인증에 들어가는 그 돈을 까고 수익성이 나오면 들고 오면 되지 근데 잘 없죠 해외 직구가 있는 한 어쨌든 뭐 해외 직구로 발입하는 상품을 여러 가지 종류를 막겠다는 거를 말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앞서 정부는 16일 어린이용 그러니까 어린이 제품 그리고 전기 생활용품 그러니까 요거는 콘센트 뭐 컴퓨터용 부품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생활화학 제품 등 80개 품목에 KC 인증이 없으면 직구를 금지한다고 보도자료에 명시해 개인 해외 직구 상품에 KC 인증을 의미하여 사실 직구를 창단했다는 논란이 확산했다라고 하죠 이게 원래도 구매대행으로는 판매하면 안 되는 제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통신판매업으로 판매할 수 없는데 직구는 가능했죠 개인 직구 자가사용으로 그러니까 우리 업자들은 관계없어요 애초에 관계없는 내용에 이걸 갖다가 구매대행 우리 단톡방에 뿌리고 해봐야 어차피 원래 못 팔던 제품이에요 그거는 잘 모르니까 걱정되는 마음에 뿌렸던 것 같아 근데 원래도 우리 어린이 제품 팔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콘센트 같은 KC 인증 받아야 되는 그런 제품들 팔면 안 되죠 원래 팔면 안 돼요 근데 애기 엄마들은 다 알겠지만 알리에서 유아용품 사고 옷 사고 이러면 엄청 싸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소소한 개인 직구가 가능했는데 그걸 막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구매대행 업자랑은 애초에 상관이 없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요 6조 원 직구 시장 민간성 모른 채 한 기업 보호하다 논란 키워 지적도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KC 인증을 안 받은 제품은 애초에 통관이 안 된다는 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못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국내 제조한 제품들이 우리나라에서 판매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혹은 해외에서 들어오려면 KC 인증을 받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한 기업 보호한다는 게 우리나라 기업에서 제조하는 상품들을 많이 띄워주기를 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어요 PD 케이블 PD 케이블이라고 여러 선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중국에서 사면 할인할 때 사면 100원에도 사요 겁나게 싸요 근데 우리나라에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들은 16,000원 17,000원 이렇게 너무 차이 나요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걸 애초에 중국에서 아예 못 들어오게 직구를 막아버리면 16,000원 17,000원 하던 것도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을 보호하는 건 맞는데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를 증진시키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참 문제인데 더 읽어볼게요 소비자와 정책 수요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해외 직구 문제를 놓고 정부가 중국발 이커머스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충격을 완화한다는 정책에 집중하다 대래 국민 혼선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렇죠? 이게 밭 태우려다가 초과삼간 다 태운다 그거 아니에요? 네 그거 맞을 거예요 이게 사실 그런 건 맞아 알리나 태무나 이런 데서 애들 용품 사면 애들한테 유해한 그런 성분들이 들어와 있었던 건 맞아요 근데 그런 거 잡으려고 하다가 직구 시장 전체를 이렇게 잡아먹는 그런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 구매대행업자들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도 소비자들은 문제가 될 수 있죠 금액이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다 읽어보니까 결국에는 구매대행업자는 문제없다는 얘기네요 또 어떻게 좀 문적했을지 한번 문제가 없어요 원래 어린이 제품이랑 전기 및 생활용품 원래도 못 팔았어요 구매대행업자는? 네 문제없어요 문제없다 못 팔아서 통과를 할 이유가 없는데 이걸 뭐 상관없는 거죠?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저도 이거를 주말에 뉴스로 접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조금 애매워하게 말을 바꾼 게 많거든요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님으로 앞으로 다양한 의견의 수렴을 거쳐서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라는 게 이거를 뭐 KC 인증 말고 다른 인증을 받는 방법을 만들 수 있겠죠 KC 인증 이미 민영화 됐어요 작년에 민영화라는 거는 공기업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기업이니까 수익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걸랑 맞물려서 이거를 지금 진행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명분은 알리테무였긴 하지만 근데 제가 생각해도 다른 업체들도 좀 나와야 민영화된 그 업체가 함부로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 왜냐면 경쟁이 일어나니까 KC 인증의 단가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독가점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근데 뭐 우리 구매대행 사업이랑은 딱히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아까 읽어주신 문구 중에 정부가 구매 업체만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보인다라는 문구가 있었었어요 그런 게 앞으로 해외직구나 저희 해외구매대행 이런 시장에 영향을 끼칠지 이 기사를 보고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걱정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알겠어요 근데 이걸 보고 후덜덜거리면 그건 하수예요 이걸 봤을 때 이런 일들이 저도 이때까지 사업하면서 계속적으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국가에서 직구를 규제한다거나 수입을 규제한다는 그런 법안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건 뭐냐면 여기 기사를 천천히 살펴보고 내가 이 기사에서 어떤 사업을 또 다른 걸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봐요 이거는 해외구매대행 뿐만이 아니라 모든 온라인 사업이 마찬가지예요 이런 법안이 생겼을 때 우위에 올라가는 그런 사업들이 뭐가 있을까 이걸 고민을 해보면 그게 해결이 돼요 그냥 이걸 보고 어머 어떻게 구매대행 시장 다 끝났다 나 이제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다 좋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거 봐봐 여기서 보면 아까 전에 뭐라고 했나? 국내 업체만 보호하려는 게 보인다 그러니까 국내 업체를 보호하는 게 보인다면 우리가 국내 업체가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달리 말하면? 그러면 여기 다 제품 나와 있잖아 어린이 제품은 애초에 게시인증 받기가 좀 힘들다 쳐 근데 전기 및 생활용품 중에서 게시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내가 우리 국내에서 제조를 해가지고 게시인증을 받고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단가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그걸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데 발빠르게 이거는 행동을 했었어야죠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금요일인가 나왔는데 그때 바로 우리 글로벌 사업부에 얘기해가지고 여기 게시인증 품목 중에서 좀 우리가 해볼 만한 거 있으면 제조사 컨택 좀 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야 어떻게 보면 정보랑은 관계 없잖아요 이 사업이 이 정보는 다 똑같이 들어오는데 사람 마음이 이 사업에서 돈을 벌어다주는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우울 모드로 가느냐 그 차이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내 제조사들을 좀 띄워준다고 하면 우리가 국내 제품을 팔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브랜드 구매된 업자잖아요 그러면 해외 현지에서 브랜드 사이에서 우리가 들고 올 수 있을 때 그때 그 브랜드 사이에 게시인증을 대리해주고 우리가 판매하는 브랜드 총팔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되게 유명한 브랜드는 우리가 할 수 없어 그렇다 치면은 해외 현지에 펀딩하는 제품들을 찾아가면 돼 해외 현지에 펀딩하는 제품들이 많아요 걔네들도 출시하는 제품들이고 아직까지는 덜 유명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시장이 필요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데 컨택을 해가지고 우리가 게시인증 받아줄게 우리가 너희 브랜드 받아갖고 수입해줄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좋은 제품들이 있으면은 우리 국내 제조보다도 더 뛰어난 기술력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메이드인 젊은이 좋잖아 그런 거 가져와가지고 팔면은 해신증은 아무나 못 받는데 우리가 해신증 딱 받아가지고 브랜드사 등이 딱 없고 그렇게 사업하면은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게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진짜 그쵸 그쵸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기발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 판매해야 되는 제품들 다 알려주잖아 그리고 어디를 보호하겠다 이런 것도 다 알려주잖아 그냥 생각해보면 되는 거야 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같은 걸 봐도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지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6월을 시작으로 점차점차 가이드를 마련하고 위해성이 입증된 제품을 차단한다 말이 있었어요 이게 진짜로 실행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보가 하면 하겠죠 정보가 하면 하는데 저는 지금 배대지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협약된 관제사무소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거는 사실상 큰 업체들한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다는 거는 우리는 사실 구매대행업자들은 다 잔챙이잖아요 그냥 개인사업자들이잖아요 잔챙이들한테는 사실상은 문제되는 일이 잘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배송대행으로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세관통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판매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수치인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구매대행업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배대지를 신청서를 딱 쓸 때 니때 품목 코드라는 걸 쓰게끔 돼 있어요 품목 예를 들어서 이 두유를 갖다가 들고 온다 그러면은 우유 유제품이라는 품목이 있겠죠 그거를 클릭을 하고 신청서를 쓰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세관에다가 보낼 때는 HS 코드라는 걸로 변환해서 보내거든요 그렇게 보낼 때 이 HS 코드를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전기 및 생활용품 34개 품목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품목을 선택을 안 하고 다른 유사한 품목으로 선택해서 들여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자기네들이 하나하나 잡을 수 있을까? 관세청에서 분명히 걔네들 폰만 보다가 지금 언론에서 뭐라고 하니까 지금 폰 안 보는 척하고 있거든? 근데 결국에는 또 폰만 뽑고 있을 거란 말이야 왜? 공무원이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거를 하나하나 HS 코드가 맞는지 다 뜯어보겠냐고 그거 절대 안 될 거라고 봐요 나는 물론 그 얘기까지도 봤어요 이 기사 여기에는 없는데 다른 기사를 보니까 다른 플랫폼을 만들어서 애초에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따로 통관을 진행하겠다 뭐 이런 기사도 제가 봤는데 아 쉽지 않을 걸 진짜 거의 공산주의예요 그 정도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완벽하게 막는 건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게 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인 게 제가 아까 PD 케이블이라는 거를 예시로 들었는데 그거가 본품이랑 같이 오면 또 통관이 돼요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럼 그걸 가지고 또 우리 구매대행업자들은 들여와가지고 나눠서 본된다는가 뭐 예를 들어서 그거는 불법이긴 하지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다른 사업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구매대행업자들은 걱정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뭘 이걸 걱정하고 자식구가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계속 열심히 하고 또 이거 보고 새로운 사업들도 도전하고 그러면서 계속 커 나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 있으면 저는 뭔 아이템이 있나 이런 식으로 봐요 뭔 아이템이 있어서 또 내가 재밌게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지금은 재미는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이런 이슈화 된다는 게 이 마음가짐을 우울 모드에서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도 제일 좋은 거 같습니다 좀 걱정을 내심 했었는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좀 그런 게 없어지는 거 같아요 저랑 얘기하니까요 저는 그냥 화밖에 안 된 거 같은데요 그러면은 좀 마음 졸이고 걱정하셨을 분들을 위해서 짧게 아 그렇죠 우리 암X 사장님 누구? 아 수학생이요 걱정하셨잖아요 단톡방에 그리고 다른 분들도 단톡방에 걱정을 많이 하셔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솔직히 이런 분야에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사업적으로 어떻게 바꾸는지는 잘 알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군 파트너 사장님들이나 구독자분들이나 저한테 뭐 댓글 써주시고 단톡방으로 또 질문 주시고 이렇게 하면 제가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산산히 읽어보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게 안 된다면은 저를 찾아주세요 저는 좀 약간 초궁정이기 때문에 초궁정으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듣다 보면은 홀려 홀리면 또 내 마음이 또 그렇게 돼 그러면은 또 앞으로 또 전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파이팅 하세요 이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걸 해달라고? 왜 자꾸 그런 걸 시켜요? 그럼 뭐 안녕히 계세요 파이팅